네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낮이죠? 꼴뚜기가 낮에도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여기 대시포인트 라는 곳에 왔습니다 여기서 한번 오늘 꼴뚜기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다에 지금 물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좀 많이 잡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 저기 원래 여기 대시포인트에는 이 피어안에 저런 나무가 없었는데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와서 그런지 여기 동네 분들이 저기다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추리를 해 놓은 것 같아요 벌써 사람들이 저기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 또 열세 열네 열네명 정도가 계시네요 어 얼뜻보게도 대부분이 다 한국분들 같으신데 가서 한번 저도 오늘 한치 꼴뚜기라고 하는데 여기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가 지금 낮에도 꼴뚜기가 많이 잡힌다는 첫보를 얻어서 여기로 왔는데 오늘 많이 잡혀야 하는데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많이 잡혀야 하는데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낮인데도 이렇게 많이 나오네 나이스 이 분이 많이 잡으셨네 그럼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못해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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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찍어줘 뭐야 뭐야. 오늘 카메라 찍는다고 잡으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다 버리겠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야 나이스. 랩브로그. 랩브로그? 왓브로그. 세머리. 와, 새마루이 와, 얜 진짜 크다 hep 아 아 k 아 a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많은 분들이 한치를 잡고 계십니다. 와 거의 파켓을 많이 채우셨네. 와.